자 이번 시간은 영어와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영어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포기했었고 사회에 나와서 프로그래머가 된 후에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학연수를 온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일종의 배수진이죠. 어떤 배수진이냐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영어를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많은 경우 실패를 하죠. 자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걸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향후 3년 짧을 때 3년입니다. 향후 3년간은 사실은 영어를 모르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정말 차고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술적인 문서들이나 도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거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자료들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또 여러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여러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따라잡았다고 한다면 아마 3년 뒤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오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걸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바로 영어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과 영어공부를 동시에 병행해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된 자료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좋아진 영어실력으로 영어로 된 여러가지 문서나 또 여러가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는 영어를 모르면 불편한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영어공부를 한다면 프로그래머는 대단히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학원에 가서 하는 게 단거예요. 실제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어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로바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알고 있으면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여러가지 커뮤니티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어학연수를 온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의 사견인데 여러분들이 영어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물론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성향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영어공부의 어떤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업도 우리 프로그래밍 수업이지만 우리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을 우리가 익히고 그 최소한의 도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해서 여러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영어학습에도 도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영어공부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주어동사복적어라는 영어에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원칙이 공고해지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복잡한 문법적인 수단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전체가 허술한 상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고 있어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영어공부를 하신다면 가장 간단한 주어동사 목적어 그리고 많지 않은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다양한 말들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여러가지 말들을 만들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도구들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불편해지고 너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의 이제 그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관계내명사 또는 뭐 동명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제 튼튼한 주어동사 목적어라는 그런 체계 위에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안전하게 안척할 수 있는 견고하게 안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서 이야기를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영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당장 영어 공부를 천천히 시작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그때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영어를 못한다고 프로그래밍 시작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